잠시! 잠깐! 거기서라 꼬맹아! 꼬맹이? 이거 늪이군요. 음... 곤란한데요. 아르쳐서? 이 형님에게 혼나고 싶지 않거든! 그 책을 내놔! 에윈과 릴리, 셋은 스승님을 따라가세요. 당신... 대체 정체가 뭐길래... 이런... 괴상한 마법을 쓸 줄은... 두고보자 꼬맹이! 엘위는 잠시 멈추세요. 아냐야냐야냐! 이제 가세요. 아야야야야! 엘위는 다시 멈추세요. 저 자식! 가만두나 봐라! 다시 뵈위는 다시 멈추세요! 엘위는 다시 멈추세요! 제발 이렇게 편하게 보일까요? 네, 이제 우리를 쓰는 이유는! 아멘